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보기가 좀 힘드네 욕심은 있는데 욕심은 있는데 이 욕심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갑갑한 격이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저 회사 다니는데 이직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말썽하신 대로 내 만족이 안 되죠 그게 좀 힘들고 만족감이 자꾸 떨어져 지금 이게 작년부터 있잖아요 작년부터 생각이 너무 많아져 우리 언니가 너무 앞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빨리 빨리 뭔가 일어나가고 싶은데 그 결과물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뭐를 나도 배워볼까? 공부를 해볼까? 워만 생각도 다 드는 거야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 지금 언니가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살아가다 보면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근데 그 시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잠깐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작년과 올해 내년까지는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갈등이 직장에 있어서도 사람들을 봐도 일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직장 상사도 왜 저렇게 일처리를 하지? 저 사람이 이렇게 조금 딱딱딱 이렇게 정해주면 일처리가 되게 빠를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나보다 직책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너무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또 나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은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앞서가는 거지 저는 이제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고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 자리가 진짜 내 자리고 오랫동안 가야겠다 여기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한 지가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도 다시 이직을 다른 데로 해야 되나? 이런 거라도 너무 들고 이게 뭐냐면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 파트에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너무 더뎌 일처리가 너무 늦어 우리 언니는 되게 딱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고 완벽하게 딱 해놓고 빨리 일처리를 하고 다음 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너무 니적니적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는 거지 언니 성격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렇지 또 이제 내 업장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런다 말도 들어야 되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근에 근데 지금 이동수는 없어요 이동수는 없어요 지금 5월달 이동을 하셨어요? 5월달에 전 직장을 그만하고 5월달에 그러니까 5월달에 지금 이동수가 들어있었거든요 5월달에 이동수가 들어있어서 변동이 들어있었단 말이지 작년 6월달부터 갈등이 많았고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 고민을 쌓고 쌓고 쌓다가 5월달에 견디지 못해서 이동수는 변동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 결론을 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6월달 지나고 8월달 8월달 되어야지 8월달 되어야지 언니가 또 결론은 낼 거야 그전까지는 혼자 똥머리 싸매고 있을 거야 직원님은 어떤 직장을 다니죠? 저 지금 피부과에서 일을 하는데 관리사는 아니고 데스크랑 상담이랑 이런 쪽으로 하면 그냥 업무자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제가 이제 이직을 한 게 새로 개원을 해서 원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 개원 멤버로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럴 거예요 시스템이 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좀 잘 견뎌봐봐 한 8월달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괜찮을 거야 8월달 지나면 괜찮을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이끌어가야 될 팀장이라면 팀장이잖아 팀장이 일을 처리를 너무 못해 이 팀장이 우리 각각 팀마다 장이 있잖아요 그 팀장이 너무 술에 술 텐데 물에 물 탄 듯이야 그러면서 지 혼자 바빠 일을 이렇게 딱딱딱 분할을 해주면 되는데 분할을 못해 지가 또 다 해야 돼 근데 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처리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한 거 거죠 근데 언니만 답답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멤버들도 다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8월달까지 좀 잘 기다려 보세요 8월달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소리가 나와요 지금 당장의 언니가 움직였다가는 거기 가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운이기 때문에 내 운이 작년 6월달부터 답답하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막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 언니가 가을절기가 들어와야지 가을이라는 건 추석을 말하거든요 추석이 돼야지 완전한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들어와야지 우리 언니가 뭔가를 해도 조금 내만족이 들고 일도 좀 재미가 다시 있어지고 그렇다는 소리가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잠시 잠깐 릴렉스를 하세요 알았죠? 마음을 좀 비우세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는 대로 내가 오늘은 아니니까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언니 언니 그 파트에 맡은 바만 최선을 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언니가 직업적인 자체를 들여다보면 언니 직업에 안 맞지는 않아요 영업을 한다든지 사람과 인간 여력을 하는 인간 여력이라는 걸 사람을 맞닥뜨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지는 않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언니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하지만 직업 자체가 내 마음이 확 드는 건 또 아닙니다 만족감이 확 드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요 욕심도 있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직업적으로 내 걸 찾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시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 주어진 데서 조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 소리가 나오고요 언니가 서른 하나가 되면 지금 오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스물여덟 사이예요 스물여덟 서른 하나가 되면 직업적인 변동이라든지 직장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여기도 경험해보고 저기도 경험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힘든 것도 경험해보고 아닌 것도 맞닥뜨려보고 이해가시죠? 마음이 급해서요 서른대기 그렇죠 돈을 빨리 모아야 아니요 아니요 시기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릴렉스를 하세요 알겠죠? 경험치를 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우리 언니가 생긴 거에 비해서 조금 연예인 잼병인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아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상형이 높은 게 아니야 이상형이 높은 건 아닌데 아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싫은 게 너무 많아 사람을 두고 옆에 사람이 안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항상 다가오는 와요 남자들이 찔러는 본단 말이에요 나를 네 근데 찔러 보는 남자들을 덜 보면 아 시발 저 새끼는 저럴 것 같고 아 저 새끼는 저따구로 해가지고 아 난 너무 싫어 어 저 잘난 차는 게 또 싫어 아 싫은 게 너무 많아 우리 언니는 그래서 썸을 타다가도 딱 싫은 부분이 딱 보이면은 아 싫지만 이런 게 좋아서 그래도 연애를 한번 걸어본단 말이지 우리는 그게 안 돼 좋은데 딱 싫은 게 딱 눈에 띄면은 썸을 타다가도 딱 끊어버려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해 그래서 오래 연애하는 법도 없고 그렇지 짧게 짧게 만나다가 아 얘는 이래서 아니다 그렇지 만나봐도 그러니까는 보면은 연애 이쁘게 하는 애들 보면 부럽고 연애 오래 하는 애들 보면 부럽고 여행 가는 거 보면 부럽고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성격이 지랄 맞는 거야 본인 성격이 지랄 맞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거는 나한테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뿐더러 내가 다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폭력성이 너무 짙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노름을 한다거나 언어적으로 너무 못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거나 또 그리고 기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비슷비슷해요 서피 거기서 거기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남자친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 얘가 가진 장점이 틀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틀리거든요 언니가 자꾸 빗대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습관은 언니가 결혼해서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남의 남자친구와 남의 남자와 내 남자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 그 습관은 정말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7월달이 되면 7월달이면 다음 달이지 8월달 양력으로 8월달이 되면 언니가 연애운이 있다고 있는데 또 잠깐 하다가 끝날 연애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니가 성격이 지랄 맞아서 또 내 손에서 끊어버릴 거란 말이지 그러지 말고 조금 만나보시고 진국인 부분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아시겠죠 나는 연애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내한테 달려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모르게 남자 형제가 있어요 남자 형제가 있어요 여자 형제가 있어요 여동생이야 여동생 여동생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동생도 야무딱지거든요 지 그거는 잘 찾아서 해요 근데 얘가 허당이야 똑똑한 척은 하는데 지 똑똑한 척은 다 한다고 그런데도 허당이에요 근데 여동생이 뭐냐면 혹시나 여행을 간다거나 멀리 어디 갈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됐었으면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계속 아팠거든요 계속 아파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렇죠 제가 얘기할게요 여동생이 보시게 되면 우리 집에서 제일 걱정거리는 여동생이에요 올해부터가 성격이 제가 그랬잖아요 똑똑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허당기질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작년도 인간의 상처도 있으라고 그랬고 작년에 인간의 상처도 있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여동생이 먼 거리를 가거나 멀리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악재가 들어있는 데다가 운수가 우리 여동생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엄마가 이런데 안 다니셔? 안 다니세요 저 엄마가 이런데 안 다니고 근데 여동생이 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꾼다 소리 안 해봐요? 꿈꾸는데 그래서 오늘 꿈에서 이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여동생이요 우리 집에 집에 혹시 상을 당한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거는 최근에는 없고 근데 아빠 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데 아빠가 이제 뭐 경조사 있으면은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안의 상무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 여동생이요 보게 되면 이름진 병이 없어요 이름진 병 그러니까 병이 이름이 있는 게 없다고 그냥 왜 우리 암이면 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뭐 괴양이면 괴양 이제 뭐 종양이면 종양 뭐 이런 게 이제 병명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병명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안 나온다고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입원했던 것도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병원 의사도 그래서 처음에 서울로 가라 큰 병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거기 갈 여력이 안 돼서 저희 집에서 대기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넣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거의 한 반 년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얘가 어지름증에 내가 얘기할게요 어지름증에다가 이 속이 속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속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소화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게 다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얘가 말라지는 거고 말라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붓거나 말라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거동이 힘들어지게 되고 보면 이제 가자 악수나 연결고리를 자꾸 하고 있다고 얘가 지금 너무 그래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지름증에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동생이 엄마가 이런 데 와서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동생이 보이지 않는 귀신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잘못 가게 되면은 신받아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요 동생이 헛말 빈멸하지는 않거든요 헛말 빈멸하지는 않지만 난 꿈쌀로 자꾸 받는다고 꿈쌀이라는 걸 꿈에 자꾸 받는다고 꿈으로 자꾸 자다 들고 그러니까는 배도 고프고 허기도 지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해 얘는 너무 먹고 싶고 허기가 져 그런데 먹었다 그러면 탈이 나 그런데 먹었다 그러면 탈이 나 이거는 병원을 백약이 무효하다는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동생이 그렇다고 병원을 가도 잠시 잠깐 그때뿐 완전히 낫는 것도 없어 귀신 코칼로 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좀 풀어내셔야 돼요 구슬해야 된다는 말이야 벗겨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외가에 엄마 친정 쪽으로 언니한테 외가죠 외가 쪽으로 이런 부리가 조금 짙어요 신의 기운이라든지 분명히 천 없어도 신이 왔는데 신을 받지 않고 무당 행세만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신을 와가지고 남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 뭐 아는 듯이 얘기는 좀 하고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자기 비손으로 빌어주고 이랬던 할머니가 계실 거예요 그분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원인은 그겁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얘가 똑똑한 앤데도 불구하고 집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 여동생을 두고 우간과 근심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한번 모시고 오세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병원에서 돈 다 쓸 거고 그치? 병원비 못 받았나 그렇죠 차라리 그 돈을 밑제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00%라 장담이라는 소리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진단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고 풀어내서 좋아지면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약발이 받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이걸 풀어내지 않은 이상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기 때문에 병원 신세만 계속 지게 되실 거예요 애는 애대로 피폐해지고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금전적으로 힘들고 아픈 아이를 놔둬놓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고집을 좀 꺾으셔야 돼요 이런 거 모른다고 내 귀닫고 눈 가리고 있을 게 아니야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좋은 분 만신 만나서 무당 만나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면 분명히 살 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 인생도 아깝잖아요 그죠? 어 씻고붓고 해봤자 엄마랑 우리 둘 밖에 더 있어? 의지할 데가 우리 셋 말고는 없어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른 게 다 아니라 언니도 언니지만 지금 형제의 근심 내 형제 혈육에 대한 근심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 쪽이 아니라 형제 쪽으로 그래서 내가 여동생 있나 남동생 있나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됐어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여러분 물어보면은 결혼은 결혼은 아직 멀었어요 언니는 서른다섯 이후로 서른다섯 이후로 서른여섯 대야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고 언니가 성격을 내려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혼을 해 뭐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안 그래? 네 선 봐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 성격상 네 그치?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세요 두려워 말고 자꾸 우리 아빠한테 사람 만날까 봐 걱정하지도 말고 응? 아빠도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가정적 이지가 못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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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